그러면은 북한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도발을 할까? 무엇 때문에? 그것은 이 북한의 정권 체제가 그렇게 체제가 체제가 그렇다 얘기해요. 도대체 북한 정권 체제가 어떻게 돼 있길래 북한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공산화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주장하고 있는가? 노동당 규약이라는 거. 우리 앞에 우리 학생분 들어봤어요? 노동당 규약. 이거 뭐 우리 새누리당의 규약, 민주당의 규약 그런 게 아니고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라는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과. 자, 어떠냐. 남북한은 법령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맨 위에 법령이 헌법이라는 것이죠. 그 밑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류령, 규칙, 총리령. 이와 같이 하위 법령 체계로 되어 있어요. 북한은 최고위층 지시 1번. 아무도 뭐라고 못 그러죠. 그 밑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요. 헌법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노동당 규약이라는 거는 우리의 헌법과 같은 그 정도의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러한 노동당 규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것도 전문의.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표는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혁명 가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최종 목적은 김일성,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게 있다. 최종 목적. 북한 정부가 존재하는 최종 목적은 4월 13일에 작년에 고친 겁니다. 그 전에는 온 사회의 김일성 주체의 사상과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를 확산한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말이 세계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 말을 안 써요. 북한도 안 써요. 왜? 이미 실패한 이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슬쩍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 도발과 테러, 폭력, 투쟁을 선동할 수밖에 없는 정권의 속성을 띄고 있다. 여기서 온 사회가 어디냐? 미국이겠습니까? 일본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헌법과 같은 명식이 있다. 우리가 북한에 그런 주장을 해요. 당신네들 남한을 공격할 때 하더라도 헌법과 같은 데다가 남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침략을 해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명문화할 수 있느냐? 얘기하죠. 우리 보고 국가보안법을 만 없애라고 하면서 당신들 이거 전쟁이 일으킬 때 일으키더라도 이거 없애라. 안 없애지요. 안 없애요. 이것이 북한이다. 또한